송대형님, 신혼부부인데 전세 말고 오피스텔 월세로 시작하려는데 어떤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해요. 뭐냐? 와이프 분이 마인드가 조금 세다. 그리고 집들이를 안 해도 된다. 와이프인데 집들이를 안 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면 오피스텔 말고 빌라로 가세요. 빌라. 빌라가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첫 집을 14평짜리 한 20년 된 주공아파트 같은 거 거기서 신혼집을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싼 데로 갈 걸 그랬어요. 진짜로. 조금 더 싼 집으로 빌라 같은 거. 빌라도 작은 집 있잖아요. 한 10평? 12평 정도만 돼도 방 2개 나오거든요. 12평짜리 빌라로 갔었으면 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월세를 세이브를 했을 텐데 그 세이브한 돈을 모으면 그래도 한 몇백 된단 말이죠. 가능하면 반지하면 더 좋고. 반지하까지는 장인장모 설득이 쉽지는 않을 건데 빌라 같은 데로 가서 돈을 아끼는 게 좋다. 신혼부부들은 집에 별로 안 있어요. 거의 집에서는 그냥 밥만 자는 수준이지 대부분 밖에 있죠. 둘 다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가 조금 그래도 좀 센 편이죠. 빌라보다는 훨씬 세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은 오피스텔 말고 빌라 쪽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들 사글새방에서 반지하에서 결혼해서 시작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세팅을 다 끝내놓고 결혼을 하는 거를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원래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젊은 애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학생들. 맞죠? 용돈 한 40, 60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 달 한 달 사는 게 대학생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학비 내고 돈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다음에 직장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사람 구실한다고 부모님한테 명절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용돈 주고 이렇게 한 게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결혼해야 돼. 그런데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뭔가 갖추지 않으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그게 그만큼 사회가 선진화가 돼서 그런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좀 과하죠. 서울에서 어떻게 신혼집을 차립니까? 이 미친 집값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서울에 1억짜리 집 많습니다. 서울에 1억 5천짜리 집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닐 뿐인 거지. 아파트가 아니지 빌라들은 싼 집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서울에 내 집 마련?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빌라 하나 사서 거기서 평생 사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 결혼할 때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를 갖추고 싶으니까 그런 데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 빌라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강남에도 2억짜리 빌라들 많습니다.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니까 저런데 살 바엔 결혼을 안 한다. 이런 거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뭐 죽겠다 죽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집을 다 줘야지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멋진 집이 없는 거지. 멋진 집은 원래 비싼 거예요. 남들도 살고 싶어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문제는 쓴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지나봐야 후회하면서 깨닫는 게 사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잘 배워야 미래가 변하는데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러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인가? 그래서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의 말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모님들의 말이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점점 부모님의 말이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물어보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정말로 돈이 없으면 싸구려 집에 살면 돼요. 뭘로 극복하면 됩니까? 사랑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서로 사랑해서 둘의 능력으로 최대한 어떤 걸 이루려고 하셔야지 이미 갖춘 사람에게 내가 그냥 그 사람 등에 올라타가지고 탱자탱자 놀려고 하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여자, 그 남자의 명함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자에게 트로피가 되면 안 돼요. 그 남자에게 트로피가 되시면 안 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냥 간지하에 살아도 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면 되는데 대부분 갖춘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괴리감이 오죠. 왜냐하면 다 갖춘 사람은 몇 명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요구하질 마세요. 반대로 부모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전세자금으로 한 2억 받고 저기 처가에서 혼수로 한 5천 받으면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귀찮게 이것저것 간섭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게 문제다. 받지를 않으면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생기는데 받을 건 다 받아놓고서는 왜 간섭하냐고 하는 거는 그건 이기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안 받으면 돼. 결혼할 때 안 받고 월세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랑 저랑 그냥 개고생하면서 산 거죠. 어쩌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언제 한 번 desperately